안녕하세요 초코동동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맷플롤립의 멀티플 서브 플러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두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어 게 맷틀랩 스타일이랑 오우 스타일은 비교해 가면서 어 피겨 개체의 add-axis 나 뭐 피겨의 add-subplot 이나 아니면은 subplots 통해서 직접 이제 배열 요소에 접근한 거 그리고 그리드 스펙을 써 가지고 네 피겨 점 add-subplot 함수에 스펙을 집어 넣어 가지고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뭐 멀티 엑시스 히스토그램에서 어 다별량 어 x 2개죠 어 2개 2개의 변수에 음 디펜던트 한 이 스케터 플롯을 그린 다음에 x축 그리고 y축 각각의 스토그램을 따로 이렇게 어 그리는 이런 형태의 어 어 멀티 엑시스 히스토그램 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연장선 인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피겨 객체 있는 에드 서브 플롯 이랑 잘 보이시나요 에드 엑시스 함수랑 그리고 에드 서브 플롯에 그리드 스펙을 넣어 가지고 조정하는 어 세 가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 모두 이제 동일한 어 예제를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참조해서 어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스 가 말썽이 정말 4 제목은 멀티풀 멀티플 서브 플러스 이그 샘플 라고 하고 어 그 판다스 데이터를 좀 임포트 해 올 거에요 제가 그 기터브에 올려놓은 어 csv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뭐냐면 그 저희 코로나 코비드 나인틴 초기에 이제 각 나라별 확진자 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판다스 데이터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붙여 놓고 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거에요 네 날짜별로 확진자 수가 나옵니다 뭐 이태리 이제 처음엔 없었고 일본 우리나라 us 차이나 중국 부터 1월 그때 아마 설날 이전부터 이제 중국은 생기 시작해서 저는 설날 전에 잽싸게 마스크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일단은 피겨 객체를 선언을 하고요 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하나씩 이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어 이 add subfloat 함수를 써 가지고 이제 그릴 텐데 1,1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행이 행이 한 개고 열이 두 개인 그래프에서 첫 번째 열 에다가 이제 그리겠다는 거죠 어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거구요 y축에 그리고 제목은 코비드 19 트렌즈 바이 메이저 컨트리스 라고 되어 있고 어 뭐 이 법례는 이제 좌측 상단에다가 이 빛 박스 투 앵커는 이제 나중에 레전드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이건데 뭐 좀 특이한 게 있죠 add subfloat 한 다음에 이게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르죠 2,2,2 라고 되어 있는데 안목적으로 이게 허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과 열을 두 칸 두 칸 즉 네 칸으로 4등분을 한 거에 두 번째 위치에다가 이 subfloat을 ax2를 그려라 라는 거죠 df.float ax는 ax2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리는데 그 이제 그래프 내용은 ax2에다가 이제 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y의 스케일을 log 스케일로 줬었고 그리고 이 axv라인은 뭐냐면은 그 vertical line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세로 라인을 쭉 긋는 거구요 라인 스타일은 이제 대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빅 체인지 라는 텍스트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첫번째 그래프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례 박스는 네 오른쪽 하단에다가 그리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에서는 어 열만 두개로 나눴는데 밑에서는 이거를 4등분을 한 다음에 네 두 번째 위치에다 넣게 되는 거죠 ax3를 그려 보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4등분한 거에서 마지막 칸에다가 넣게 되구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 리미트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0만 까지 10만명 확진자 10만명까지 잘라 잘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가 짤린 그래프가 될 거에요 그리고 법례는 center left 가 되겠습니다 법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가 나왔는데 첫번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에요 이 그래프는 1,2 두열 중에 첫번째에다 그리게 되어 있구요 이 그래프는 ax2인데 ax2는 로그 스케일 이었고 얘는 2,2 즉 4등분한 거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암묵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두 개 중에 왼쪽을 그리게 했지만 얘는 얘를 다시 4등분 나눈 거 중에 두 번째 얘는 4등분 나눈 거 중에 네 번째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로그 스케일이고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점선으로 그렸고 텍스트로 빅 체인지 라는 걸 이제 넣어 줬구요 얘가 마지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여기 10만명 있는 데서 탁 잘라 버렸죠 10만명 있는 데서 탁 잘라 가지고 네 y 리밋이 최대값이 10만명을 가르키기 위해서 좀 더 초기 부분을 강조한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애드 피겨의 애드 서브플럿을 사용해 가지고 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정하게끔 만들어 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냥 전체를 이제 바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드 액시즈 함수를 쓰죠 얘는 이제 절대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얘와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이렇게 거의 1에 가까운 높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0.1,0.1에서 시작을 하고 가로는 0.4 왜냐면 여기도 간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0.9의 높이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x2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0.6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높이도 0.6입니다 그래서 0.6,0.6이고 너비는 0.3호에 높이는 0.4를 가르키고요 4번 ax3 같은 경우는 0.6의 높이는 이제 낮죠 0.1이고 너비랑 높이는 이제 위에 거랑 같은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떨어졌죠 물론 이제 위에 그래프에서도 그걸 조정을 하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얘는 이제 절대값으로 제가 이제 가장 이쁘게 나오게 값을 줘 가지고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절대값 기준으로 피그 애드 액시스 함수를 써 가지고도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그리드 스펙을 사용할 겁니다 밑에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드 스펙 그냥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2,2에 너비 그러니까 그래프 사이에 그 여백은 액시스의 0.2 만큼 그리고 높이의 여백은 0.1 만큼 이걸 패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패딩이 얘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전체 전체 0.2 가 아니라 액시스의 0.2 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add 서브 플롯을 하는데 위에 있는 add 서브 플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직접 이 행 열 몇 번째 순서를 이제 직접 지정을 해 준 데 비해서 아래 있는 add 서브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스펙을 그대로 이제 갖다 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좀 더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2면 이제 4칸짜리인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은 두 행에 걸쳐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고 인덱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0이고 그리고 ax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ax3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좀 더 직관적이죠 이게 이제 위에 봤던 1,2,1,2,2,2,2,2,2,2,4 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얘도 이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멀티플 서브 플롯을 그려봤는데요 오늘 시간에 준비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방법 전부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편한 방법 혹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멀티플 서브 플롯을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맵플롯을 지금 인트로 빼고 이제 다섯 시간째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잠깐 이제 맵플롯은 잠깐 놓아두고 다른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좀 재밌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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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